여러분 안녕 여기 지금 반지 만들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다 하고 반지 네 여기 사실 여기 예약을 한 달 전에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만들려고요 오 지루 어지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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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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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를 늘리는 건데 제 파오르는 사이즈가 안 늘어나서 인테리어 생산을 만든 생산을 들고 애들이 다께서 산정한 일으로 소세한 사용을 제기합니다 사이즈는 자세히 그리고 이렇게, 그냥 다 먹어요 한 잔, 한 잔, 한 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